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10초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시작했구요 방송 시작 전에 오늘도 찾아주신 우정현님, CJ님, 신영기님, 희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가 좀 모처럼 좀 많이 올랐습니다 1%대 중후반 그리고 1%대 안팎 1%대 중반 안팎 상승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증시가 왜 올랐는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 미국을 찾아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야기 조금 같이 섞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 원스티트 제목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구실이 좀 필요했나? 미국 증시가 1%대 상승했다 그 이유는 첫번째 소비 데이터, 두번째는 국채금리 하락 약간의 하향 안정화 이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맵님 감사하구요 이종홍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만났죠? 젤렌스키 그리고 바이든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상승폭이 컸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한 1.5% 올랐구요 S&P 그리고 다우가 1.49, 1.60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제 산타랠리 좀 기대하셨던 분들 오늘에서야 드디어 조금 이제 빛이 좀 비친다고 할까요? 좀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조금 그런걸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구요 나스닥이 오늘 계속 좋았습니다 뭐 한 번도 뭐 내려가거나 뭐 헷갈려 하는 모습 없이 계속 좋았습니다 그래서 1% 상승 이유는 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밑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번째 이유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신뢰조사 이것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뭐 매달 내놓는 건데 오늘따라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더 많이 받았어요 평소에는 뭐 이게 컨퍼런스 보드 요거 자체만 가지고 뭐 증시를 뭐 좌우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증시를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12월 신뢰조수가 108.3 그래서 월과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크게 웃돌았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호재가 별로 없잖아요 호재가 없는데 그러면서 1마리 빛이 비친 거죠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 여권지수 현재 여권지수 이것도 전달보다 올랐고 6개월 뒤를 예측하는 기대지수 기대지수입니다 기대지수 이것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지금 충분하다 이런 답변이 늘었습니다 자 이제 소비가 미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테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자신감이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 그리고 일자리도 지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골디락스를 생각했던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 좋은 소식일 수 있죠 아 이렇게 하다가 아 조금 오늘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마켓어치 설명 보시면요 소비자 신뢰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지 나빠지는지를 보여주는데 미국인들이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 아 지금 이제 잠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안 그래도 지금 산타레를 하고 싶어서 좀 계속 눈치를 좀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계기는 없었고 그동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하고 그런데 오늘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좋게 나오면서 좋은 모멘텀을 하나 형성했더라 이것도 사실은 아 그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실적 제가 어제 잠깐 전화해드렸었는데 이 나이키 실적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아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어닝 매출 전부 다 월과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좀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조금 줄긴 했어요 그래서 나이키 스스로는 무슨 뭐 우리는 이제 뭐 재고 피크는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뒤에서 얼마나 이제 순위를 갉아먹을지 워닝이 얻어놓는 영향을 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연휴 시즌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봐야되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건 좋았기 때문에 오늘 한 12% 급등했습니다 이게 제가 다시 제 화면에서는 다시 수정이 돼있는데 지금 수정이 안 돼있는데 12% 급등했어요 나이키가 좋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소비가 괜찮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게 이제 정시 전반에도 좋은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컨퍼런스 모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쭉 올라가다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위기 때 급락했었고 다시 좀 올라갔다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좀 갑자기 좀 많이 올랐다 뭐 이런게 되겠죠 그래서 월가가 기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니 국채금리 어제 이제 일본 국채금리의 영향을 좀 받았었죠 이것이 오늘은 좀 어느정도 안정 뭐 약간 내려가면서 안정했기 때문에 하향 안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본 국채금리는 어제 이제 한 10년은 0.48% 까지 뛰었어요 제한폭이 이제 0.55 잖아요 제한폭까지는 이제 거의 다 올라간다 이제 무조건 제한폭까지는 간다 2년 모른 어제는 이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다시 마이너스 전환하긴 했지만 어쨌든 몇 년 만입니까 한 7년여 만에 플러스 기록 했다는게 상당히 좀 또 의미가 있겠죠 이제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쨌든 국채금리가 오르면 또 이제 수요가 또 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좀 왔다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는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되고 단기간에는 좀 크게 많이 올랐을 때 크게 많이 떨어졌을 때 그 이유를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같이 한번 보시죠 5.17을 보시면요 오늘 여기 뒤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골이 보이십니다 이게 3.63%까지 떨어졌었어요 다시 좀 올랐었는데 다시 또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제 수준에서 약간 밑에 그 정도 그 정도 유지하는 하향 안정 그 정도 됐습니다 좀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졌고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증시행당이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블룸버그는 국채금리가 전체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다 약간 플랫했다 평평했다 그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몇 가지 벌써 두 가지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았고 국채금리는 좀 약간 더 올라가진 않으면서 좀 약간 약간 떨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나이키 나이키가 재고는 문제는 아직 여전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출과 어닝이 월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좋은 신호를 줬다 이 신호라는 얘기는 나이키 단순 신호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어닝이 생각보다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수치가 올랐지만 6개월 뒤를 보는 기대지수 이게 여전히 경기침체 수준 근처입니다 80 정도가 경기침체를 얘기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죠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 부분 하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택이나 대형가정 구매수료 분화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역풍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상품에서 소비재 아 죄송합니다 상품에서 서비스 서비스로 가는 이런 추세 이것도 계속될 것이다 이 얘기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서비스로도 계속 소유가 가면 서비스가 계속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비스가 강하다는 얘기는 서비스 고용이 강하고 서비스 업황이 강하고 서비스 물가가 강하고 그러면 연주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좋았다 세상을 크게 웃돌았다 그래서 이게 또 갑자기 엄청나게 오늘은 좀 좋은 영향을 줬지만 어떻게 전반적인 또 분위기를 갑자기 바꿔놓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약간 좀 이게 좀 아 이건 좀 심하다 생각 좀 들었던 거는 오늘 이제 뭐 방송 미국 방송도 그렇고 뭐 신문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런 기사들 좀 있더라고요 페덱스가 실적이 어쨌든 좋았다 그래서 그게 오늘 증시 전반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근데 페덱스는 사실 제가 어제 전화드렸잖아요 이번에 매출이 줄었어요 수요도 계속 줄고 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구주종을 세게 하잖아요 비용 엄청 깎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어닝 같은 건 조금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CNBC 설명 보면 아 사람들은 매출 감소보다는 아 강도 높은 이제 구주종 이걸 좀 높이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제가 얘기가 되냐고 생각하냐면 아 그렇습니다 페덱스 주주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페덱스 주주들한테는 어쨌든 전반적인 매출이 줄고 하지만 어쨌든 비용을 엄청 깎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이익 부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은 높이 살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페덱스를 볼 때는 전반적인 그 물동량 그리고 택배 수요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페덱스를 좀 더 의미있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증시를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심하다고 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과 비슷한 분이 제가 오늘 어 여러가지 기사를 찾았습니다 샘스토발 이 부분인데 시장은 그동안 매도가 좀 과도했었고 반등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나이키와 페덱스가 개개됐다고 하지만 나는 이것이 오래 지속할지 그것이 의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페덱스를 가지고도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아 뭐 울고 싶은데 뭐 뺨 때린 격이라고 어쨌든 올라가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가 뭐 상황이 어쨌든 딱 어쨌든 맞아들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될 건지 이거는 알 수 없겠다 왜냐면 당장 소비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올 이제 뭐 PC를 같이 좀 봐야 되니까요 어 그걸 보면 좀 더 상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이제 전반적인 아 경기에 관한 안 좋은 신호는 계속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를 좀 더 보긴 해야 되죠 아까 이제 소비자 실내 지수만 가지고 소비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소비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오늘 나온 것 중에 지금 벌써 생각을 보니까 저도 약간 어 이제 미처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벌써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한국은 하루 더 빠르니까 더 빠르게 갈 수 있죠 저희 여기만 해서도 벌써 이제 뭐 토요일까지 본다고 해도 벌써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요 목, 금, 토 한 3일 정도 오늘까지 뭐 지금 뭐 밤인 여기 시간 밤인데요 오늘까지 한 번만 4일 정도 그 정도 남은 거예요 사실은 본격 뭐 대목이죠 대목이 얼마 안 남은 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 생각에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매출이 좀 적을 것 같다 줄 서는 사람들이 좀 적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스티페론 자체 조사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할리데이 시즌이라고 보통은 다들 표현을 합니다 이번 뭐 연말 뭐 이럴 때 연휴 시즌 뭐 좀 더 길게 보면 뭐 11월도 되겠지만 어쨌든 뭐 이번 달 중순에 했다니까 연말 일을 의미하겠죠 연휴 시즌에 소비를 4% 작년보다 덜 할 것 같다 최근 3개월 동안은 전년 대비 3% 성장이었는데 어? 갑자기 연말쯤에 와서 4% 감소로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죠 월마트와 타겟에 전망치를 좀 내렸다 월마트와 타겟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좀 증시 전반에 미친 영향이 있잖아요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또 숫자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약간 어? 좀 두고볼 필요가 있겠다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아 이 부동산 거래가 또 감소가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주택 기존 주택이 지금 지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게 표현이 뭐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existing homes 이게 어쨌든 전체 거래 건수의 한 90% 차지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소가 10개월 연속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 자료 이거를 통계를 낸 게 1999년인데 1999년 이후 최장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최장기간 이렇게 나올 때는 조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기자들도 맨날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몇 년 이후 최대 이런 걸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통계를 조사한 시작 통계 조사 시작 이후 최단기간이다 최다기간이다 가장 긴 기간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조금 느낌이 좋지 않다 느낌이 쎄하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월가 예상치도 크게 화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기지금리 급등 탓이다 11월에 좀 많이 올라왔었죠 지금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현실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최소 6% 이상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갑자기 뭐 시중금리 떨어졌다고 은행에서 금리를 깎아주지는 않잖아요 한참 걸리고 뭐 그것도 뭐 얘기해야 뭐 한국에서 뭐 이제 금리 뭐 뭐 주장권도 생기고 했었는데 뭐 갑자기 내려주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뭐 득달같이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1월에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늘 그래서 제가 잠깐 맨하트 나갔다 왔거든요 주구용 부동산 그 뭐 이제 첼시 지역이 있습니다 첼시라고 좀 이제 뭐 첼시 마켓도 있고 좀 이렇게 뜨는 핫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좀 새로 콘두를 분양한다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 맨하트는 괜찮다고 합니다 내년에 침체가 있겠지만 침체가 올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직접 물어봤어요 둔 개인한테 내년에 침체오는데 어떠냐 이거 뭐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년에 침체가 올 수 있겠지만 짧다 맨하트는 지금도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계산 좀 보셨을 거에요 미 전역으로는 지금 주택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맨하트는 아직 조금 좀 유지되고 있는 거 그런 거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제가 좀 수요 부분을 설명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늘 한 오전 10시에 갔거든요 이제 한 시간 기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시간 동안 이제 뭐 설명해 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은 여기 세콘도 어떻고 뭐 뷰는 어떻고 뭐 그린이치빌리지 밑에 지역인데 거기도 좀 뜨는 인기 많은지 그린이치빌리지는 가깝고 뭐 새로 이번에 들어온 구글 구글도 가깝고 이런 얘기 뭐 설명해 주면서 그게 한 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10시부터 11시 했거든요 제 첫 타임이었습니다 10시부터 11시 했는데 오늘 꽉 차 있었어요 점심시간 빼고 자기가 이렇게 계속 바쁘다는 거에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어쨌든 수요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창보사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도 약간 양극화 그리고 소비도 이런 것도 좀 계속 뭐 이렇게 약간 뜨뜻한 부분도 있고 차가운 부분도 있고 뭐 계속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애매한 상황들이 좀 계속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맨하탄 부동산을 좀 말씀드린 거에요 미국 경제가 어떤 부분은 조금 아직 좀 미지근하고 어떤 부분은 차갑고 그래서 어떤 뭐 지표에 따라서는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약간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인 트렌드 내려간다는 거 그건 확실하지만 아직 이렇게 뒤섞여 있다 추가로 보시면 오늘 골드만삭스 야나치우스라고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 있는데 뭐 평소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좀 보실 부분은 요런 얘기를 좀 하나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감소하면서 실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시차 차이가 타임렉이라고 하죠 시차가 자기들 생각에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미 상당히 긴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긴축할 걸 오래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내년에 경기침체도 없을 것이고 대신 금리 인하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했다는 거 그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모건센이 짐카론 이분도 좀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시장이 더 반영해야 된다 금리 인상 지금 한 4.75에서 5.0이잖아요 근데 5.0에서 5.25로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광고가 떴네요 자 보시죠 그래서 오늘 밸런스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하나 볼게 오늘 패트리어 포대 이걸 좀 제공했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 방어용이라는 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젤렌스키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예를 들면 최소한 겨울 이상 갈 것 같아요 러시아도 좀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고 근데 요거는 제가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단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평화를 원한다 뭐 just peace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한 부분이긴 한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존 커비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자기 생각에는 존 커비가 이제 배학관 전략소통조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두 사람이 오늘 평화를 어떻게 할 건지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평화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이 평화를 어떻게 가져올지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자기가 확신한다 이런 식이 되겠어요 노드아웃이라고 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얘기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전반적으로 젤렌스키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바로 단기간에 뭐 휴전을 하거나 협상하거나 그럴 가능성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미국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고 있다는 거 미국이 당장 이걸 가지고 내일 당장 휴전에 이렇게 압박을 하진 않겠지만 요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요거 부분을 계속 밀고 나갈 거라는 거 고민이 깊어졌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도 미국이랑 서방 얘기를 아예 안 들을 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에 잠깐 써놨는데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한국전쟁 때 한국과 비슷하다는 제가 생각을 자꾸 합니다 제가 전에도 며칠 전에도 이제 어떤 분도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전쟁 때도 결과적으로는 미군이 없으면 한국 한국군 당시 계속 통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전쟁을 할 의사가 있었죠 뭐 그렇지만 미국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지속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와중에 이승만 정부와 미국과 계속 힘겨루기도 하고 이러저러 하다가 어쨌든 휴전이 결국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결국 미국 없이는 뭐 계속 전쟁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당장 뭐 나타나진 않겠지만 내년 초 그리고 내년 봄으로 갈수록 내년 1분기가 될수록 이런 압력은 좀 커질 수 있겠다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요 하나 뭐 테슬라 공매도 친 사람들이 올해는 좀 재미를 보고 있다는 거 이거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나만 보실게요 마지막으로 그 S&P가 2회 연속 마이너스로 기록한 적이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4번밖에 없었대요 올해 지금까지 마이너스 19% 거든요 근데 이제 2회 연속 마이너스였던 적은 올해 4번뿐 오일 쇼크 2차 세계대전 대공황 닷컴버블 이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네 결과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좀 근거가 있다 대부분 지금 IB에서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사고 하반기에 올라가도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황이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요거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예전에 4번의 경우처럼 2년차에도 마이너스 기록하면 첫해보다는 더 많이 빠졌다는 거 즉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입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이제 제가 그 일찍 끝내는 게 매주 목요일은 노현철 쿡캐피털그룹 매니징 파트너 모시고 이제 질의응답 갖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Q&A 대신 그런 노현철 매니징 파트너 연결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제가 대신 여쭤보고 이따 오전 9시 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요 꼭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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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